1,300억원, 1,204억원 손흥민, EPL 몸값 상승 1위 플러스 전세계 윙어 톱10, 오센 이균재 기자, 손흥민이 최근 업데이트된 몸값 써 약 200억원이나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며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최다 상승폭을 보였다. 독일 축구 이적 전문 사이트인 트랜스퍼마르크트는 17일 공식 홈페이지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몸값을 갱신해 발표했다. 손흥민은 종전 7,500만, 유로서 무려 1,500만, 유로나 상승한 9천만 유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가장 큰 상승폭을 자랑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바이엘은 윈헨 윙어 세르주 그나브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손흥민이 전세계 윙어 시장같이 톱10인 나브리와 동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당연한 결과다. 손흥민은 올시즌 리그 13경기에서 11골 4도움을 기록하며 득점 랭킹 공동선두 공격포인트 순위 2위를 질주 중이다. 손흥민은 이날 열린 리버풀과 리그 13라운드서도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맛을 보며 리그 12로 골을 심고 물오른 결정력을 과시했다. 리버풀의 싱의 미드필더 커티스 존스가 종전 500만, 유로서 1,200만, 유로가 오른 1,700만 유로로 손흥민의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이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종전 8천만 유로서 1천만 유로가 상승한 9천만 유로로 상승폭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맨체스 비 debris 독특ramer 페르난데스는 협력품을 위한 UTagen가 집배지에서만